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한진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께 KCGI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펀드를 설정해 매각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설정 규모는 2천억 원 이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록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KCGI의 한진칼 지분 매각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